자 지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아 저는 인천에 사는 고자 고자라니 인천에 사는 고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나 왜 이래요 넌 왜 그래 인천에 사는 고자 고자 내가 고자라니 아 죄송했지만 아 정말 왜 그랬어 왜 고자에요 내가 고자라니 방송보다 너무 웃겨서 정신을 넣었나봐요 정신을 넣어 고자 고자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라고 말해도 아 진짜 고자 그거에 줄임말로 고자였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잠깐만 2학년이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고자라고 그렇게 바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전환신후배님의 본성이 지금 드러났어요 고자 고자 아 무서웠어요 뭐 처음 듣고 뭐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말이 험난 왔나봐요 그쵸 아 아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응 연태냐고요 아니 저 성팬인데요 따다다다2 에허 하하 2단역체 따다다다다다 배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삼사오리 아우고 싶어 했을 때 재수없죠 더 얘기해 주셨어 재밌어요 반 종룡해 주셨습니다 궁금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